산 너머 두둥시의 둥근 해가 떠오르기 시작한 이은씨가 오늘의 주인공들을 만나기 위해서 청도를 향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6시 30분입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우리 소가 훈련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청도에 찾아왔거든요. 지금 제 눈앞에 소가 타이어를 끌고 있는데요? 어머 세상에! 이른 아침부터 으라차차! 열심히 타이어를 끌고 있는 싸움소! 그리고 소싸움의 매력에 빠져 40년 넘는 세월 소들과 함께해온 이상유 우주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안녕하세요!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훈련! 훈련하고 있으니까 지금 훈련하고 있으니까 몸에 땀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짐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새벽 5시부터 훈련 중이었다는데 훈끈 달아오른 열기가 느껴지시죠? 흉사랑 하진 않나요 소가? 소가 힘들면 안 해요. 딱 저를 딱 선다고. 아 그렇군요. 하질 않아요. 고집이 있네요. 황소고집이라는 말이. 고집이 있기때문에. 하기 싫으면 안 해요. 소가 하고 싶어야 하는 자율훈련. 오히려 이렇게 운동을 시켜주지 않으면 스트레스로 난폭해질 수 있다고요. 타이어 끌기는 싸움소의 지구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데 오늘은 이쯤에서 슬슬 끝내려는 것 같죠? 이제 그만하고 싶소. 정말 끌어도 안 가네요. 그렇죠. 신기하죠. 아버님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훈련 다 하고 지 밥 먹으러 가야지. 그런데 이때 갑자기 샘솟는 고청정신. 하나 둘 셋. 잠시만요. 무게감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수경씨 욕심냈네요. 한편 밥 먹으러 간다던 싸움소에겐 식사 전 통과해야 할 관문이 하나 있었으니. 뭔가 익숙한 그림 있죠? 어? 체중계인가요? 아버지 아버지. 지금 이러시는 게 어디 있어요. 밥 먹기 전에 지금 체중을 재는 거예요 지금? 체중을 재고. 제가 감에서는 소를 먹이 좋아야지. 너무 많이 먹으면 한채국이 올라가 보기 때문에. 식단도 체중도 관리받는 싸움소들. 제일 가벼운 병종부터 의종, 갑종까지. 무게별로 체급이 나뉩니다. 특병은 700kg 마셔야 하고. 일반 병은 650kg 마셔야 하고. 지금 우리 친구 보니까 70kg? 병종인데 조금 초과됐어요. 6kg 빼야겠네요. 다이어트를 해야 합니다. 전문 트레이너가 따로 없죠? 이상효씨가 키우는 싸움소는 무려 11마리. 체중이 많이 나가는 갑종은 한 끼에 5, 6kg까지 어마어마한 양을 먹어치우기 때문에. 녀석들 일일이 밥 챙겨주는 것도 큰일인데요.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일 수도 없습니다. 싸움소에게 식단은 소중하니까요. 어떤 게 들어가요? 집하고 사료하고 섞어줘야 고루고루 먹을 거 아닙니까? 맛있는 거 이것만 먹고 집이나 안 먹으면 안 되잖아. 아, 집이 주식이고 간식 같은 건가요, 그럼 이게? 이게 사료고. 네. 이거 제모식 하는 풀이 최고는 소로만, 사료만의 영양계라. 사료 오수수하면 더 비싸. 이게 최고 비싸. 비싸고 영양계가 최고. 아주 비싼 사료군요. 그렇습니다. 정주고 마음주고 사랑으로 보살피는 그야말로 자식 같은 싸움소들. 이번 소싸움축제에는 이상료 씨의 소 7마리가 출전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독 마음쓰이는 녀석이 있다고요. 소가 사람도 잘해야 하지만 추첨도 잘해야 하거든요. 등하는 소끼리 만나보면 어른이 떨어지고 떨어지거든요. 우리 옹다이가 약간 그랬었나요? 네, 그런 입장입니다. 추첨은 지지리도 없었던 비운의 주인공. 이번에는 뽑기 좀 잘하자. 제발. 영광아, 네 친구들은 다 등을 했는데 아직 너는 등을 못하고 띠가 없어서 유럽니다. 어떻게. 등을 하고 우승하자.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 그러니까요. 애정이 느껴집니다. 여기서 잠깐! 이번 축제에서 지켜봐야 할 이상료 씨의 싸움소 3대장을 소개합니다.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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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먼저 화려한 수상 경력을 뽐내는 강자 중의 강자 여포. 지난해 진주 대회에서 3위를 차지한 실력자 떡상희. 마지막으로 이번 대회 첫 수상을 노리는 다크호스 용당희까지. 믿음직스러운 삼총사에겐 든든한 지원군까지 있으니 바로 이상료 씨 딸입니다. 지금 같이 소를 돌보고 계신 거예요? 안에 그냥 소 보러 온 거예요. 소를 보러 왔다고요? 네. 어디서 오셨는데요? 저 경남 통역에서. 통역이요? 네. 이를 돕는 거 아니고? 이를 돕는 것까지는 제가 좀 그렇고 그냥 소 이뻐라 하고 그냥 보고 싶어서. 따님이 뭐 아무 따님도 없다는데요. 할인은 없어. 저 아버지 소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저 돈을 대준 게 채워. 그 이상 더 좋은 게 어디 있노? 대준 소가 돈 대준 게 몇 마리인데요? 대단한 따님이세요. 대단한 따님이세요. 공연이니까 월급 받는 사람이지. 직장인. 말은 그렇게 하지만 딸의 지극한 소사랑도 아버지 못지 않습니다. 직장이 있는 통역에서 주말마다 올라와 소를 돌본다는데요. 부녀가 싸움소와 함께하는 하루. 잠시 쉴 틈도 없이 바쁘게 흘러가지만 목표가 있기에 힘든 줄도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소란 어떤 존재예요? 같이. 같이 가다가 같이 가야죠. 아이고. 앞으로의 목표가 좀 있을까요? 목표는 최고 1등소로 가고 있다고 보면 돼요. 계속 1등을 바라보고 우주도 1등을 바라보고 달리는 거죠. 다시 한 번에ат каж 안 됩니다. 또 한 번에 critique오는? 다시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